태어나줘서 고마워. 오수영 나는 1995년도 결혼해 이제 다 큰 딸이 있는데 이 산모는 같은 해에 결혼해 이제 처음으로 엄마가 된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는 불공평하다. 그러나 그 힘들었던 기간만큼 이 가족들에게 지금 태어난 왕자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그 기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바뀔 수 있도록 산과 의서로서 역할을 잘했다는 자부심에 뿌듯했다. 산모에게 쓰라고 했던 일기장에 이제는 아기의 사진을 더할 수 있도록 주치의에게 찍으라고 했던 수술 정면을 이 결혼 동갑내기 산모에게 주었다. 탯줄을 4번이나 감고 태어난 이 아기에게 매우 긴 탯줄의 길이가 악천으로 작용한 것 같았다. 수술을 끝내고 탯줄을 재보니 길이가 90cm였다. 이는 매우 긴 길이다. 평균은 만사가가 50cm 정도다. 이 탯줄은 아기의 목을 강하게 휘감아 저세상으로 데리고 가려는 나쁜 동아줄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아기는 자궁 내 태아 발육 지연 때문에 급격한 탯동 감소가 있었던 게 아니고 꽉 끼는 탯줄에 여러 번 감기는 사고 때문에 탯동이 10에서 3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궁을 전개했을 때 아기의 얼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월요일에 다니던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또는 월요일에 바로 분만장으로 전환되지 않고 다음날 놀이로 왔다면 그랬다면 월요일 오후에 아기는 저세상의 문턱을 넘었으리라.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산모와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기의 이름은 기적이나 은혜라고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중환자실로 회진을 갔더니 어제 피바다가 되었던 전쟁터 수술을 집대했던 그 자리에서 환자가 눈을 깜빡거리며 내게 물어왔다. 선생님 물 마셔도 되나요? 평소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았을지요.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건넨 적 없던 산모의 질문을 받으니 어제의 피로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물을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도답하고 싶었다. 살아주어 고맙다고. 그런데 오늘 한 달 전에 순산한 뒤 산모가 수줍게 건네고 간 편지에서 발견한 글귀가 마음을 위로한다. 헛된 희망도 쓸데없는 걱정도 갖지 않도록 늘 차분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강한 엄마가 되어보려 합니다. 그녀의 애기는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더없이 훌륭한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내내 내 머릿속에는 임신 중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술한 산모의과 교과서 옵스테트릭스의 한 문장이 떠올라 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부디 두 생명 모두 건강하게 버텨주길. 비슷한 듯 다른 태아의 신장 질환으로 한 부부는 어렵게 가진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냈으며 한 부부는 아기에 대한 투석치료를 열심히 하며 희망을 기다린다. 그렇다. 세상에 쉽게 오는 생명은 없다. 다만 우리가 잊혀 모를 뿐. 산부인과 의사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앞으로 이토록 많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게 되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냉장 수술 또는 양악 수술을 하고 나와 통증으로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 환자에게 수술 후 통증은 자연스러운 형상이니 자연에 반하는 진통제 투여는 삼가는 게 좋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임산부는 흔히 무통분만이 부작용이 많다고 오해한다. 1% 확률로 생길 부작용을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인다. 시술 또는 수술에 있어 위험도가 양일 수는 없다. 무통분만도 드물게 두통, 혈압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대처 가능하고 치료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암환자가 있고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어 항암제로 쓸 수 있다고 하자. 치료제의 치료성적은 탁월하지만 3% 확률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투여를 삼가라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까? 자연주의로 돌아가는 걸 택한다면 복잡한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사를 기다리는 게 맞는 테마입니까? 가끔은 입원시 자궁경부가 이미 많이 열려 있어서 무통분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통분만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임산부 본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반드시 아파야 하는 환자가 없듯이 반드시 아파야 하는 임산부도 없다. 무통분만을 하고도 겨우 첫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날로서는 무통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신약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임신 때 사산의 과거력이 있는 임산부가 두 번째 임신으로 방문했다. 사산이 된 특정 원인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면 진통이 온다고 해서 계단으로 20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뒤에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팠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태반족이 방리되어 아기가 잘못되었다고. 아니 계단을 오르내린다고 진통이 걸린다면 이 세상에 유도분만이란 게 없어졌겠지. 의사의 충고보다 옆집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임산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산모를 와락 안아주었다. 마음 같아서는 아기와 함께 업어주고 싶었다.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 두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의사의 기록. 오수영 작가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고마워. 고위험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여행 끝 고위험 임산부